기력을 되살릴 비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옷부터 벗는 거죠, 이제. 이제 뭔가 좀 가만히 있는 거죠. 복장한데요? 아까 나온 거잖아요, 뒤목. 이 두목 기력 살리는 비법에 들어가는군요. 아, 박장대소. 웃으면 기력? 그렇죠, 저렇게 하면 기분 좋아지니까. 이건 뭐, 레몬 냄새? 네, 근데 저것도 기력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거 아니에요? 상큼해져요. 아, 이거. 오. 아까 우리가 라떼는 마리아에서 잠깐 얘기했던 등목도 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왔어요, 지금. 레몬도 나왔고. 네, 우리 등목 유 경험자이신 우리 재웅 MC님 같은 경우에 등목을 하시면 이렇게 쾌감을, 좋은 기분을 느끼신다고 하신 적이 있었죠?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쾌감을 느끼시는 건요. 우리가 등목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이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온도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물을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네. 바로 이 차가운 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이 차가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또 기분이 좋은, 기분이 좋은 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스트레스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요. 짧은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해서 저는 도파민 하면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력과도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도파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파민은 뇌중추신경계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상을 추구하는 이렇게 동기부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도파민이 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항상 집에 걸려있는 명언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참으면 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인 에나 랭키가 자신의 저사에서 디지털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과 마주하라. 고통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주위에 굉장히 많은 쾌락이 둘러싸여 있고 조금만의 고통이 들어오더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고통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목할 때 찬물, 아주 찬물을 등에다가 확 부으면 그게 이제 고통이 돼서.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찬물 샤워가 고통을 주면서 이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실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했을 때 초반에는 이것이 통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샤워 후에는 모든 실험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혈장의 도파미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샤워 후에 250% 정도 증가했고 이게 샤워를 끝낸 후에도 한 1시간 정도 증가하는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력 높이자고 너무 찬물 썼다가 어르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유불급이죠.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 샤워 화끈하게 하시면 화끈하게 큰일 생기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실은 저도 찬물 샤워를 하고 있는데 평소대로 샤워를 하시다가 마무리쯤 살살살살 찬물로 한번 가보십죠. 처음에는 미온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는 그냥 적당한 상온도 괜찮습니다.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꽤 차가운 물에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2, 3주 내에도 1, 2분의 차가운 샤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찬물 샤워가 이 노화를 방지를 하고 이 장수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또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막 펄펄 그런 뜨거운 물에 샤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바꿔야겠네요. 여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좀 많이 웃어야 한다. 막 확장대소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웃으면 기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웃게 되면요. 이 웃는 행위 자체로만으로도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에서 우리 감염과 싸우는 항체라고 하죠. 이 항체는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다 보면 동맥은 이완이 되고 또 심박수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압은 낮아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좋게 되면서 아무래도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온몸에 있는 세포로 원활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역시 온몸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면역력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웨스턴 켄터키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건강한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게 하고 한 그룹은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은 그룹에서 감염균과 싸우는 세포로 알려진 NK세포가 눈에 띄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10에서 15분 동안 웃으면 약 40kcal를 소모를 하는 거고 이것은 에어로빅으로 5분 동안 운동하는 것과 맞먹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볍게 가짜 웃음으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각장 대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웃으면 건강이 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웃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웃음을 계속 하다 보면 무식적으로 스스로 활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웃을 때는 뇌에서 사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쾌감 호르몬이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뇌 해독 과정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억지로 웃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 이론 중에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 표정을 지었을 때 그 표정에 관련된 정서가 유발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 억지로 웃더라도 사실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기분 나쁠 때 거울 보고 입이 이렇게 찢는 거예요. 맞아요. 조커처럼.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내가 웃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울 보고 입 찢고 있으면요. 웃겨.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력 높이는 웃는 비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법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펜 연필 이거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걸 옆에 이렇게 눌면요. 이렇게 돼 이렇게. 입이 찢어지지. 이게 이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가짜 웃음이라고 해서 눈만 웃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만 그러면 안 돼요. 진실은 어디서 나느냐 광대에서 나오거든요. 입이 좌우로 이렇게 벌리면 광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눈꼬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짜 웃음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15초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어도 엔돌핀 자극을 도모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요.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울을 좀 보면요. 박수치면서 큰 소리를 웃는 게 효과는 좋지만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살려면 좀 어색합니다. 특히 뭐 사무 공간이나 학업 공간에서는 더 어렵고요. 그럴 때 손꼴 하나랑 볼펜을 입에 물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건강한 호르몬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웃음 절대 안 되는 웃음이 있어요.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 비웃음. 이런 거. 큰일 나. 그런 거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웃으면 됩니다. 잘 웃는 사람 보면 웃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대표 웃상이에요. 웃는 건 자신 있는데 많이 웃으면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니 더 많이 웃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레몬 냄새를 맡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이 레몬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레몬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플라보이노이드 성분,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레몬 추출물을 세포에 투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요. 오히려 이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또 보이기도 했죠. 네. 네. 뿐만 아니라 레몬에는요. 이 면역항체가 다량으로 포함된 침을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 수치를 잘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기 위한 동물은요. 대주군과 비교했을 때 비해서 안구주의 병병과 모발 노화 등 진행 속도가 감소되었다고 하고요. 수명 또한 약 3주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레몬의 항산화 기능을 알 수 있고 항노화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나 알겠는데 그렇다고 레몬 냄새만 이렇게 맡고 있다고 기력회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에 들어있는 이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향기요법에 의한 효과죠.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레몬에 들어있는 리나롤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연구 기관이 라벤더와 레몬 향을 각각 2에서 5% 정도 옷감 면직물에 코팅을 해서 캡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옷감에 함침을 시켜서 향기나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녀 28.6세의 젊은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외우게 해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다음에 옷을 비벼서 향을 맡게 합니다. 그랬더니 긴장도와 관련된 자율신경 밸런스가 낮아지고 현류량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네. 자율신경 밸런스 지수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율신경 밸런스 지수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자율신경을 보게 되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인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요. 그 지수를 사실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지수가 커질수록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건강상,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라벤더 향과 레몬 향이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지수와 피부 전도 수준을 낮춤으로써 힐링 효과를 일으킨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해당 연구를 진행한 조 교수는 라벤더 향과 레몬 향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까 노세증후군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게 또 근육량하고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고요. 근육은 우리 이동 능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 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노세증후군에 빠졌냐 빠지지 않냐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기능으로 노세증후군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양발을 신을 때 한 발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시간 제한 내에 특정 거리를 가야 되는 게 바로 파란불 내 횡단보를 건너는 거거든요. 파란불이 짧게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확실히 나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이때가 가장 노세증후군을 의심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운동 능력 기능 떨어지는 거 참 나이 들면 그런 게 근육량은 내려가는데 체중은 오히려 올라가니까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 나이가 못해 먹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악순환입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 근육량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이전하고 설사 똑같은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욱더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만율 같은 경우에 20대부터 50대까지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낮지만 60대 이후가 되면요. 여성은 60대의 42.7%로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완경 이유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면서 특히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부, 옆구리와 같은 센트럴 부위로 쉽게 살이 찌게 되기 때문이겠죠. 노화로 근육이 줄고 체중이 늘게 되면 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더위도 운동으로 물리치신다는 우리 서동주 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중년의 대표주자죠. 제형혜신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중년의 대표주자. 아이가, 아이가. 가자. 네, 건강하시잖아요. 오늘은 앞서 사실은 운동기능, 사실 저하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걷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걷기만으로는 근력을 충분히 쌓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TV 보다가 아니면 쉬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대표적인 우리 하체 운동입니다.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할 텐데 처음에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스쿼트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하프 스쿼트예요. 하프 스쿼트고요. 우리가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발끝을 한 15도 정도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아주실 건데요. 앉아주실 때 쭉 엉덩이를 쭉 허리를 세우고 고추 세우고 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빠르게 앉지 마시고요. 5초에서 10초 정도 천천히 앉아주신 상태에서 한 엉덩이가 무릎 높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만 스톱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고요. 일어날 때는 엉덩이에 꼭 힘을 주시고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 상태에서 다시 쭉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올라가시고요. 이런 동작들을 한 번 할 때 5회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앞쪽 허벅지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올라올 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하체 전반적으로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이 좀 전에 김대완 원장님께서 아마 한쪽 다리로 양말 신는 거 한쪽 다리로 서서 양말 신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동작이 쉬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 사실 그 동작이 굉장히 쉬워지시고 이게 한쪽 다리 들기를 한 번 할 건데요. 한쪽 다리를 한 5에서 13cm 정도 들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잠깐 드는 건 쉽죠. 이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네, 흔들리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제가 움직이면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 하체 근육이 밸런스를 사실 좌우 근육을 맞춰주면서 사실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계속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또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동작들을 이제 1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종아리를 조금 자극을 해줄 겁니다. 종아리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까치발 들기를 할 거예요. 까치발 들기를 할 텐데 젊은 분들이나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고 종아리를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옆에 의자를 옆에 기댄 상태에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 우리 대퇴사두근을 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게 충분히 사실은 근육에 힘을 주고 이제 버틴 상태에서 내려오고 버틴 상태에서 내려올 때도 약간 천천히 천천히? 네. 한 5초 정도 천천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시고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육에 자극을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동작들을 틈틈이 해주시면 근력 향상에 여름철에 사실 운동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근력 향상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엄두가 안 나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또 하나 책 읽어야지 하면서 안 읽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똑같거든요.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구독 영상 하나 보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무기력증 뭐 이렇게 힘든 거 이런 걸 다 잊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